나 스무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나는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에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때 몰랐지 이제 볼 수 있고 갈 수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악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정말 수많은 얘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할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때 믿는다면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